자, 얘들아, 가자. 아빠, 나 치마 입었나, 호시? 아니, 치마 아니지. 아, 맞아, 윌리엄, 윌리엄. 한, 둘, 한, 둘, 한, 둘. 이거 뭐야? 뭐야? 이게 조명기인데? 아니, 무슨 비행기가 연 날리듯이 저렇게 가까이서 날아가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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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빠, 이거 우리 거 어디 가나? 일단 가보자, 여기 물 좀 씻고 가자. 어, 씻은가요? 칠맛 나요. 아니, 아니, 안 두려워. 괜찮아, 괜찮아. 뭐야, 이거 진짜 목욕탕이네? 아빠, 여기 목욕탕이네. 이거 완벽한 목욕탕이네? 자, 좀 씻자. 아빠, 나 씻고 왔는데. 오, 씻어야겠네. 아, 솔직하네요. 아이고, 귀여워. 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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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왤. 키스야? 키스야. 아이고 형 발도 씻겨주고. 그러니까 우애가 너무 좋은데요. 우애야. 무서워? 아 무서워? 아 무서워? 여기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야 돼. 우리 지금 어디 가야 돼. 우리 씻은 거 아니야? 아 싫어? 놀러 가는 거야? 놀러 가는 거 아니지. 어? 아 뭐지? 아빠 성이 있어. 여기 온 거였어? 그래. 윌리엄 여기 굉장히 성스러운 곳이야. 여기 공장인데? 아니 이것은?